왕중왕전 그래도 어김없이 왕중왕전 돌아옵니다 네 2021 버즈비티비 왕중왕전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투표를 받고요 선정내역은 늘 그랬듯이 기타 왕중왕, 어타 왕중왕, 팩타 왕중왕 선타 왕중왕, 렉타 왕중왕까지 기어팩 선 렉 이렇게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리뷰어 탑 한주를 평가까지 늘 저희가 선정하는 항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 대상은 예전에 버즈비그 사이트상에서 아이디가 확인 가능한 회원들만 했었는데 지금 사실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사이트 커뮤니티 활동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투표 참가 인원 중에 선정 및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물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 페이지 역시 버즈비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셔서 이벤트 페이지에다가 남겨주셔도 되는데 이 해당 지금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저희가 취합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가 저희가 이제 사이트 상에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요즘 시대에 이 사이트까지 잘 안 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참 오래된 수법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이트가 너무 오래됐어 모바일도 잘 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불편하다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유튜브 댓글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선정 및 추첨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문에 별 큰 성과도 없이 딱 녹아버린 한 해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저희 왕중왕전 참여를 통해서 선물 받아가시고 보람차게 한 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거저 막 퍼주는 버즈비티비 왕중왕전 올해도 푸짐한 선물 잘 받아 가시고요 조만간 추첨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